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임마뉴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사회 윤리학을 가르쳤던 하비콕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외와 바알 간의 대결을 보여주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야외와 만몽 간의 대결이다 성경 특별히 구의학을 보면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야외와의 대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적인 신앙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바로 이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바알과 같은 그러한 우상이 등장하진 않지만 새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몬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이미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음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숭배하는 마치 신앙의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모습은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기에 애써왔고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어쩌면 백음주의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있어 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이유는 아마 종교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은 대부분이 소유에 대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 분명 이 명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욕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 내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분명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거꾸로 할 때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하나님과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돈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숭배한 대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는이라 아멘 종교적인 색채로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을 가장한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10편 8편은 창조 10편입니다 10편 8편을 보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잘 보여줍니다 10편 8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편 8편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동물, 식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의 위치는 우리 머리 위가 아니라 우리 발 아래입니다 그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은 돈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우뚝 서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될 분은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10편 8편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때 바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리 위에 돈을 두고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명확하게 함으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지만 믿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tat 아멘 아멘 아멘